예, 다 되셨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야, 왕자님도 레드컵이 정말 찰떡이네요. 네, 왕자님 안녕하세요. 주사장입니다. 일단 우리 공주님들께 같이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2, 3, 2, 3. 조용히 계신 양성이십시다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공주님들 워킹이 흐트러지기 그지 없었는데요. 우리 공주님들이 오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왔다고 들었습니다. 예, 한 분씩 우리 장희 공주님부터 네,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공주들! 공주들 다 모였네요, 네? 공주들 너무 예쁜 거 아냐? 잠이 왔어요. 공주님. 공주님 1위 공주님을 bed tactics 공주들 공주님을vol章으로 아 예 빨리 뒤로 가세요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았고요 부끄럽네요 예 아 좋았습니다 우리 마크씨 와 요렇게 중잘 아 오늘 오늘 본인과 궁금한게 생겼네요 아 중잘 아니 아니 이렇게 잠실에 이렇게 많은 공주들이 있었나 싶어요 와 대박 아무튼 여러분들의 행복을 책임져줄 엔스테이츠이 왔으니깐요 오늘 재밌게 놀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와 점심 예 우리 원장님입니다 예 재현 원장님 네 정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재현입니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또 공주님들 거의 이렇게 둘러 쌓여있으니깐 기분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의상도 이렇게 또 이렇게 맞춰서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한번 과몰입을 한번 해서 끝까지 한번 와 진짜 잘 챙겼다 재미있게 놀다 가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이 저희 관중이 되게 설레고 있는데요 예 예 우리 태용 형장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태용 왕자입니다 아 오시는 길 험난하지 않으셨나요? 네 네 네 저 공사가 있었을 테니까요 네 어떻게 마차는 제대로 파이킹하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 공주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재미있게 멋지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? 좋습니다 예 예 감사했습니다 예 태용 왕자님이었고요 예 우리 유타 왕자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런투리 왕자입니다 오늘 따라 여러분들이 더 예뻐 보이네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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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오신 관중들도 그렇고 더 여기에 멀어서 위험도를 보고 계신 관중들 관중님들도 있을텐데 오늘 7천원만큼은 오늘 최고의 시간을 같이 받으러 봅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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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 레츠고 네 자 우리 태용 왕자님 와아아아아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죄세님 은하랑 깜빡하라고 최고입니다 정우왕자님 정우왕자님은 튜뿌리 아시죠? 그거 하셔야죠 알겠어요 봉준이 오늘 정말 반딧불이처럼 반딧불이요? 이렇게 350도로 이렇게 오늘 이 빛들과 함께 아주 뛰놀아 예 좋습니다 뭐가요? 준비가요 알겠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7주년이라는 이 너무 소중한 이 시간에 이렇게 팀 미팅으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분이 좋고 오늘 360도 무대인 만큼 정말 여기 사방을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거니까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온라인 공주님 네 온라인 공주님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직접 오시 못했지만 저희의 이 어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 담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저희가 비욘드로 보시는 공주님들도 끝까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생긴 맞습니다 ... ... ... ... ... ... ... 아... ...to our online princesses.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wanting to celebrate this wonderful 7th anniversary family with us. We love you. Thank you. 어머! 어머 어머! 이야... 아니, 믿음은 줄 알았어. 네, 좋았어요, 예. 공부 원하는, 둘, 셋 달 과일 Patrick 같이 오세요. 우리 그냥 볼 수 있어요. 용태형이 요즘 이제 영화배우를 데뷔를 해가지고 아니요. 지금 이게 배우.. 네 알죠. 알죠 알죠. 오늘 Elton 배우쪽이 생겼네요. 예, 그렇지. 우리 유배우. 유배우. 유배우! 예. 좋았습니다. 자, 글로벌 온라인 공주 분들께 저희가 인사를 올렸는데요. 이 시간은 정말 일리 치유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심지어 저희가 또 데뷔를 7월 7일에 해가지고 어쩜 7월 7일이야? 뭐 뭐 뭐 뭐 소름 돋아 럭키 세븐이죠. 저희가 우리 이렇게 시즈니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정말 이 자리까지 못 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끔 종종 들곤 하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계속해서 정말 저희를 믿고 와주셨기 때문에 7주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. 앞으로 10년, 15년, 10년 가능하다면 127년 127년 너무 좋다. 네 함께 가봅시다. 감사합니다. 네 드립스 코드를 많이 지키고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왕관 속의 신분 보이시고요. 네 왕관입니다.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최대한 공주님처럼 하고 오셨다는 걸 느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는 다양하니까요.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. 네 아 좋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로? 너의 그림체가 있잖아. 근데 다 비슷해? 소름돋게 비슷합니다. 네. 다 비슷해? 소름돋게도 좀 많이 비슷하다는 점. 아 우리가 왕자를 그리? 네. 급하게 왕의 왕의 왕실 회의를 보냈습니다. 네. 네. 예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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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저렇게 온라인 공주들을 야 이건 재현이 아니냐? 생각하지 않아요. 뒷버스. 나 이거다. 이건 아닌 것 같아. 진짜 귀엽다. 온라인 공주들이 뒷버스만 보고 있다면 사실은 모르겠죠? 자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알려주세요. 아 몰라요. 뭐죠? 주세요. 자 주시라고요. 여러분 주세요. 여러분 주세요. 네 놔요. 그만 놔줘요. 자 요기 요것이 이제 맨 왼쪽 왕자 신류승을 이제 약간 띄우고 있는 요 왕자님 예 재현 왕자님이시고 자 그렇다면 이 왕자는 누굴까요? 홍정관님? 와 정서에 엄청 많아. 팔이 약간 기념같이 느끼는 왕자. 그렇죠. 놀러시는 듯한 맞아. 정우 왕자님이시고요. 네. 정우 왕자님이시고요. 정우 왕자님. 네. 그리고 요기 누구예요? 어떻게 할까요? 마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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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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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공중개입들 예상만 대로인가요? 네 아니. 아마 안쓰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